지금 조병규씨가 나오셨는데요. 너무 빨리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? 녹색창에 실검 3위로 베로 등극을 하시면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엄지, 엄지창! 본인도 엄지를 살짝 올려주시는데요. 자, 여러분 이제는 라이딩 스타가 됐습니다. 이제 좀 적용이 되셨어요? 조병규 나오면 검색어 오르고 뭐 이런 것들? 뭐 잘 모르겠고요. 저는 평소와 똑같이 살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. 그래도 그전하고 좀 달라진 게 있지 않나요? 그전과 달라졌다면 이제 그래도 고기를 좀 많이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뭐 이제 커피를 하루에 두세 잔씩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. 예전에 커피 그럼 몇 잔 드셨어요? 한 잔 먹고 이제 친구 거 뺏어 먹고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한테 용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. 아,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없고 아, 그렇군요. 이렇게 또 배고픈 시절을 또 보내고 나니까 지금이 더 편한 것도 있지만 뭔가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네, 그렇죠. 그렇죠. 네. 네.